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한 영과 적그리스의 속한 영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잃고 있다고 하셔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자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마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선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많이 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다윗은 늘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하기를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보다는 범한 자기에게 매여해서 그 마음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니이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니이다 이제 그는 그의 판단이나 그의 마음을 그 마음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윗은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주님이 나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니이다 그래서 주의 판단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내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니이다 내가 나를 보는 판단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의 기준은 말씀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니이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충실하다면 실패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주의 판단과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인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인이 만나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국당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 바로는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이 큰 노동력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국에는 피해가 되었고 그들이 나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성을 쌓고 또 여러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들이 나간다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또 모세와 함께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되셨고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었는데 거기서 물을 사흘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참고 참고 갈증을 참아가면서 걸어갔는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건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을까 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쓰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받아도 가는 동안에 갈증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런 형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삼키기 어려운 쓴물과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이거 삼키지도 못하는 아주 씁니다 인생에 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10편에서 11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득은 이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극류를 구할 때 그 형편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야 이거 쓰다 이거 삼키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날까 왜 이렇게 야 이런 일들 이런 형편을 받아 먹기가 너무 힘들다 쓰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된 마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라 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이 갈증을 해결할까 어디서 이 쓴 물을 뱉기 뱉어야 되는 너무 써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형편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냐 이것에서 영편에서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따라 나온 이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실수입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 먹는 것과 마실 것은 충분히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때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문제를 줍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모세는 그 형편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대한 원망이 너무 큽니다 이런 그들의 원망과 불평스러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서 써서 먹지 못하는 이 우물이 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실 예수님을 지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짐을 벗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흘리신 피는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싣지 못할 죄가 없고 백개 천개의 매듭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그 아래에서 죄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삼키기 어려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25살에 절망이 찾아왔고 갈 길을 몰랐고 그래서 마음의 낙심과 슬픔이 마음의 깊이 잠겼을 때 친구가 내가 머물고 있는 차치방에 찾아왔습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무엇인가를 담아가지고 왔는데 아 나는 저 친구가 술을 먹자고 술을 사가지고 들어온 것을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거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줬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책과 빨간색 테두리란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가지고 25번째 맞는 생일날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용만아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네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서 그래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데 네 마음에 죄를 씻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실 거야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학교도 그만두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너무 달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변론하고 반박하고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했는데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고통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깨트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주셨습니다 1985년 11월 21일 대구 중앙교회 유아보실 대구 중앙교회 유아보실 작은 흐릿한 불빛 밑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두 시간여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저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35년 그날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런 청년을 구원해 주셔서 두 달여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고집이 꺾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인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기도 속에서 그런데 나는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세워지느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석자를 내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형편과 또 조건은 내가 살만한 조건이 아니었고 형편이 아니어서 그때는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35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 삼키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교회와 종들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복음은 사람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야 이거 사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율법으로 안 되는 그 구원을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피아노 치는 사람과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 개의 손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봐서는 누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딱 섰을 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단 하나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죄를 벗게 하셔서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워진다면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편과 또 내가 원하는 형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고 평화롭고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홍해길 그리고 예수님과 동해에 사흘을 걸었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말하여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는구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이 모세는 원망을 뱉어내는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해 물이 달아졌더라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나무를 그 물에 넣으니 물이 달아지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아린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로 이루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하나님은 이 찬송가처럼 가사처럼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로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로가 들어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로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고치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치료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넣을 때 달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안에 품고 나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지중해 해안인 불레셋길로 가면 열 하루 만에 가난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리아로에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38년간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길은 쉽고 짧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열 하루면 도착하고 기대하던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하루끼리 아닌 홍해를 건너서 신하의 반도를 지나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달라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또 고통스러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음식을 먹일 때나 무엇을 하든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두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열하로 길되는 그 길로 나아갔다면 빨리는 도착하겠지만 그 가난 땅에는 해수보낭 시온이나 바사낭 옥이나 그들을 넘어서 가난 땅에 정착하기에는 너무너무 그 정착한 민족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면 도망갈까 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기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기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양열 아래 뜨거운 햇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구름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광야의 사막을 지날 때 일교차가 커서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 깊은 바위 속에 물을 끌어올려서 갈증이 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전하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가난 땅에 먼저 정착한 바사낭 옥이나 해수보낭 시원 이런 조직적이고 군대를 갖춘 이 군인들을 물리치고 가난 땅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길로 인하여 여와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여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배물이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어른 우리가 여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부탁을 합니다 모세어른 우리가 여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여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하여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백성들은 지금 독이 올라있는 그 불뱀들이 그들에게 두려움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불뱀이었습니다 맹독을 가진 이 불뱀이 이스라엘 진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 뱀들을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온 것 모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불뱀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맹독을 가진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여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지금 현실로 현실적으로 불뱀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고 있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물린 사람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본다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불뱀을 다 하나님이 없이 해 주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물린 사람, 지금 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물린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불뱀에 물리면 뱀에 물리면 그 상처 부위를 찢어서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노폐물 만드는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면 신기하게도 독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안 물린 사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그 상태에서 모든 뱀들을 다 사라지겠다면 물린 자, 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물린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그들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하루 길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평지의 길을 원했고 쉽게 가난한 땅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신하이반도를 지나서 이제 광약길로 38년을 다니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어서 그들이 전쟁이 나면 가난 땅에 먼저 들어가 정착한 바산항, 옥이나 해수분항, 시온과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여 홍해길을 건너서 광약길을 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하고 평탄한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들에게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고 광야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냐는 사람들은 독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불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은 노뱀을 쳐다보며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물지 않아도 불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노뱀을 쳐다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면 바로 이 노뱀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의 마음 안에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장대우의 노뱀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던 지금 죄를 짓고 있던 앞으로 죄를 지을까 봐 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신과 여와를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요구는 뱀을 떠나게 해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졌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물린 자도, 물고 있는 자도, 앞으로 물릴 자도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은 살 수 있는 길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높이 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죄를 지을 사람이나 이 모든 죄에서 모든 독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노뱀은 모든 독에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나 또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려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이 노뱀은 물린 자나 물고 있는 자나 앞으로 물릴 모든 자가 이 맹독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요구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갖지만 하나님과 다른 형편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의 흔적을 남기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여우하신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이 추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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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